자,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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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A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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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il I N I L I I I I I 중에서? I는? E 중에서? E 중에서? play play 쓰는 법? P L A Y는? Y E 중에서? E 중에서? grey 그쵸? Y는? Y E 중에서? E E 눈치챘는지 몰라도 여기 A, Y가 몇 번 나오는데요? 네 소리? grey 쓰기? G R A Y 그쵸? grey grey 여기에서? 소리? snail snail 그쵸? snail snail 쓰는 법? s l s i l 그쵸? snail 계속해서? 소리? hey hey 쓰는 법? h a y hey 소리? hey 계속해서? 소리?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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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는 아직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때가 있어 day 헷갈리지 않도록 하죠 day 쓰는 법? d a e i y y 근데 y에 신경 좀 잘한다 day 계속해서? 소리? t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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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? t r a i n ok 소리? train train y에 신경 좀 ok 잘했어 한번 고쳐볼래?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i가 아니에요 그럼 y에요 응 자 주소